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것은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은 또 처음 보시는 분 구경하시라고 제가 땅콩을 이렇게 뿌리째 들고 왔습니다 땅콩이 이렇게 밑에 달려 있거든요 땅콩이 견과류 속에 포함이 돼서 견과류인 줄 아시는 분이 많으시지만요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고 콩가에 속하는 땅 속에 있는 콩이죠 뿌리째 수확한 다음에 뜯어오면 바로 이런 땅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줄기 붙어있는 쪽은 둥글고요 줄기 반대쪽은 이렇게 벗은 코처럼 뾰족하잖아요 자 여기를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손으로 꽉 누르면 톡 터지면서 잘 까지거든요 이렇게 진짜 땅콩의 맛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삶아서 드시지 않고요 바로 생으로 드십니다 생땅콩 맛을 한번 드리고 나면요 삶은 땅콩은 잘 안 드시게 됩니다 저도 생땅콩 좋아하거든요 이대로 먹습니다 생땅콩의 맛은요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한쪽 끝에 약간 비린듯한 맛이 나긴 하는데요 처음에 한 개 먹을 때 비리지 한 줌을 먹고 나면 전혀 안 비리거든요 생땅콩이 몸에 원래는 더 좋대요 보통은 다 삶아서 드시잖아요 제가 땅콩의 효능은 영상 바깥에 더보기란에다가 좀 적어놔 드릴게요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땅콩의 효능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땅콩은 저는 오늘 이제 땅콩을 가지고 와서 물론 삶는 것도 해드리고 아니면 그냥 말려서 드시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대로 가져왔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땅콩을 정말 야간치고 유기농으로 자랐기 때문에 좀 못생기기도 해도요 땅속에도 벌레가 많거든요 출근하면서 수확하는 거를 보면서 바로 이걸 사면서 뿌리채 조금 얻어왔거든요 씻는 거를 바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축축하게 젖어있습니다 땅콩을 사오시면요 흙이 묻어있으면 제일 먼저 씻어서 이렇게 말리시면 돼요 저는 이미 씻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말릴게요 이렇게 저는 베란다에 다 이렇게 말립니다 말리면서 하루에 20알 정도만 드시면 되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그 이상은 살로 갈 수 있습니다 딱 20알 정도면 아주 건강에 좋으니까 매일 드시면 좋고요 볼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말려가면서 한 줌씩 까서 매일 드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땅콩을 사오면은 이대로 그냥 말립니다 말리다가 까서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마르는 동안에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너무 말라서 못 먹는다 싶으면 그거는 까서 불려서 조림 하시든지 또 밥에 넣으시든지 또 약밥 하시든지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생땅콩을 말려서 이렇게 조림 같은 거 하려고 사놓은 거고요 이거를 까서 이렇게 까서 이렇게 해서요 이런 데 쟁반에 담거나 신문지 위에 깔거나 해서요 말려 놓으시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대로 말려서 까시면 또 이렇게 되고 말리고 싶으실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리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땅콩을 삶기 전에 먼저 드실 만큼만 삶으면 되거든요 냄비에도 한번 앉혀 볼게요 이렇게 물은 냄비에 땅콩이 안 잠겨주셔도 되고요 잠길랑 말랑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삶아 볼게요 자 이렇게 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콩이 지금 한 5분 끓었거든요 지금 드셔도 맛있어요 5분만 익해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조금 더 푹 무르고 싶으면 한 10분 조금 더 끓이시면 되고요 저는 한 5분에서 끓고 건져내겠습니다 살짝 떼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5분에서 건져내시면 바구니에다 담으놓으시면 물기가 마르거든요 식으면 드시면 되거든요 땅콩은 이렇게 쪄 먹으면 돼요 물론 다 아셔서 잘 쪄 드시겠지만 그래도 땅콩을 주면 또 우리 젊은 분들 중에서 혹시 땅콩을 어떻게 먹지 하고 또 고민하시는 분 계실까 봐 제가 땅콩 짜먹는 거 보여 드렸습니다 텃밭처럼 가꾸시는 분한테 제가 샀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몸에는 좋으니까 땅콩을 보면 또 우리도 옛날 운동회 생각나잖아요 꼭 운동회 때 빠지지 않는 게 찐 땅콩이었는데요 또 요즘 운동회를 운동회 하는 날 옛날처럼 도시락 싸가지고 안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겐 또 그리운 땅콩 짜먹기입니다 상우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전부 다 나머지는 말려가면서 생땅콩으로 먹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찐 땅콩이 또 너무 많아서 또 어디 보관하기가 하면요 쪄서 냉도시 보관했다가요 드시기 전에 또 꺼내서 다시 찌든지 해서 드시면 돼요 다시 찌실 때는 해동시키지 말고 얼린 상태에서 바로 다시 쪄서 드시면 됩니다 찐 땅콩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소리가 좀 덜 나죠? 자 그럼 생땅콩을 한번 먹어 볼게요 소리가 다르죠? 생땅콩이 아삭아삭하고 맛있거든요 떨불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만큼 많이 떨지도 않고요 또 많이 비리지도 않습니다 이 맛을 길들여 놓으면 이거는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생땅콩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요거 생땅콩 말린 거를요 아주 약한 물에서 천천히 이렇게 불을 져어가면서 볶으시면 술안주로 먹는 볶은 땅콩 있죠? 그게 되거든요 천천히 볶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볶으면서 껍질이 잘 볶여질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맛이 고소할 때까지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면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한번 식혀서 껍질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식었거든요 손대니가 바로 부서지죠 이게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냥 불에다 직접 이렇게 볶으니까 이렇게요 껍질도 약간 검게 타고 속도 약간 노릇하게 굽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먹는 땅콩은 굉장히 깨끗하게 볶아져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껍질째로 볶아서 그렇습니다 껍질째로 이렇게 말려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나 프라이팬이나 볶으시면 돼요 아니면 껍질 까서 말린 거는 또 이렇게 볶으시면 되고요 둘 다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